자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6장의 엑셀 자동화 예제 코드입니다 자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모듈 오브젝트는 콜러블 하지 않대요 그쵸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아주 단순한 실수인데 사실 이렇게 에러가 난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사실 어렵죠 어디가 문제냐면요 자 간혹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데 두번째 줄에 워크북을 가지고 오는 곳을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워크북에 w 가 소문자죠 우리가 사용하는 워크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꼭 대문자를 써줘야 클래스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소문자로 w 를 쓰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듈 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 를 대문자로 변경해 주면 문제없이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여러분쯤 소문자입니다 최근 하루еждине